평범했던 주택 안녕! 이곳은 아주 잘 어울려있어요 먹지 못했나 이게 진정한 하와이인인가? 알로하 적당히 짐을 풀고 가야겠다 가보시죠 그냥 버틸 수 있겠다 그냥 타 저거 한 번 갔다 올게 기뻐하고 조시도 확 가려있어 끌어올리 요거구 고고 하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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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중에서 를 위치해 볼게요! 그럼 제주도 즐기고있는 기회입니다! 재밌게 봐! 마찬가지로 직구할까? 응! 한글자막 by 한효정